미스터트롬 지금 시작합니다 하다가 고양이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뼈 속 깊이 트롯이야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리 꾸게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뼈 속 깊이 트롯이야 아 진짜 말한다 너무합니다 울어 이게 다 울리고 이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장윤정 씨 원픽 거의 완벽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같이 웃고 이런 친구들에게 기회를 안 해요 뭐 하나 나오겄다 미스터트롯에서 야 친구야 빵 터진다 빵빵 터져